자, 2경기입니다. 지금 남헌이 형이 어떻게 보면 약세, 언더동 이런 느낌이었는데 먼저 1경기를 따냈고요. 2경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. 바로 시작해야 돼요. 네. 됐죠? 바로 가겠습니다. 공부 다시 부를까? 안 돼요, 안 돼요. 여기는... 재수는 없을 날인가요? 네. 살았어, 살았어. 신선을 비비해. 와, 진짜 세 이상 회전이. 세 이상 회전이. 와, 깜짝인가. 아 진짜 진짜 대뜸 말트 대뜸 말트 잘해봤어 칼을 갈았는데 우리 진짜야? 좀 죽여버려 그리고 끝까지 일단 봐야겠죠 그래도 근처에 둔는게 변제는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저기서 힘을 못해서 지을 수도 있고 진짜 맛있어 저ưng 왜 이렇게 안 와? 맛있었네 다 열pack р deaths 제가 1득점은 했겠죠 그렇죠 빵차 버리니까 그게 주소 같아요. 건드려 버렸어요? 어, 우리가. 묻었어요. presi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잘 쉬었습니다. 와~~ 2연 발 길게 뽑아서 제 기준 어려운 곱 제 기준 아 그래요? 맞아 머리는 삶인데? 아니 아니 참기 아니에요 몸이 없는데 수비 생각 안 해져 정확하게 어 비록구나 아, 이렇게 잘하네. 아 좀 된 재미가 있네. 핵 쪽에서 이렇게 에잉 하면 돼. 아 굉장히 안 썼네. 이것 때문에 약간 거슬리는 거 아닐까요? 아 얘를 갖고 가야 되는데. 대신 수준으로 그렇게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. 저는 정말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. 아 하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우 야 앞서 반응도 여행을 했는데 오 와우 오 이것 좀 연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을 주고 빵치로 이렇게 와우 와우 그렇죠 얇게 맞았으면 죽을 수 있는 한 점이 있었죠 안 듣고 있었어요 아 맞았어요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한 번 끌어치고 근데 이거 패턴이 바뀌었네요 여기서 플로우를 한번 바꾸고 들어가요 아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? 오 나이스 아 나왔죠 사고가 좀 제일 애매한 공 톱3 아 역시 쉽지 않았으면 나이스 오 오 나 드리블이 또 이어지고 있구나 오 조그레 오 orgeous 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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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2점 차이? 아, 개스 봐. 와아! 굉장히 중요한.. 중요한.. 2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8 야, 독점인데요.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까. 와우! 지금 머릿속으로 그릴 수만 있었던 샷. 그렇지. 1, 2, 3 2, 3 2, 3 2, 3 2, 3 이쪽이 많거든. 아니죠. 회전을 살리면서 셀프샷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셋만 쭉 밟으면 쭉 산 거거든요. 여기 viewed 으이 아니 진짜 밖으로가셨군요. 나랑 같은 메커니즘으로 지렸다! 5개 나왔습니다. 쎈네요! 뭐 하려고 하지마 이제!! 얘기하면 뭐하려고 하지마. 끝 좀 맞죠.. 태어난 소면 무안품복 연수 펄고 치면서 쌍댈 아하 살짝 아하 위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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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나요? 안 맞잖아요? 아하 쿠션은 간다고 봐야되고 빨리 잊으세요 몇말리 잊으세요 잊으시고 그쵸 좀 아하 고마마나 쓰리 링크일 것 같애 왜냐면 바로 안보이니까 그쵸 좋아 너무 좋아요 우와 그래 이게 안걸리려 아하 자 몰라요 이거 고정패젤리스틱 때문에 소견이 4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습니다 5개 남았습니다 어?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저희는 좀 멀어서 안보이는데 아 나도 잘 돌려보면 돼요 한번 돌려보자 왜냐면 1점이 중요해요 이거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고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내리면서 되겠죠 네 지금 5점 남았습니다 네. 제가 모르겠어요. 못먹으겠어요. 남원호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경기를 그렇고 현석이 형이 지형이랑 썼을 때도 그렇고 동찬이 형이랑 했을 때도 그렇고 끈적한 경기에 3경기까지 가는 그런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좋아하셨던 건가요? 그냥 제가 내려가겠습니다. 원래 눈꼬리보다 뱀 머리는 좋아합니다. 그래도 A기까지는 내려가진 않으시는데 너무.. 에스앤님 끼리는 컨디션 차이. 그때는 지혁 경험할 때 300두고 했나요? 아 300. 400놓으면 또 몰라요. 바로 입 10개요. 정말 그 위까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? 다 4, 5명? 그냥 그날그날 따라서 잠 많이 자는 사람이 이기고 오정님 밑에서만.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경기로 지형이와 종찬이 형을 붙여보려고 하거든요. 같이 이제 한번 감상을 보시면서 어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되겠는데? 이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마. 일단 확실한 거는 오늘 회식장에 있는 게 큰일 났어요. 아 저 근데 형이니까 좀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 경기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이제 나가보시죠. 알겠습니다. 다음 경기 그 둘의 경기로 돌아오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빡구 잘 쳤지? 어 진짜 잘 쳤어. 이거 영상 그거 딱 빡구 안 치는 줄 알고 진짜 형 내 미치구나 쿠션. 어 진짜 잘 쳤어. 어 너무 좋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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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